아 일 났네 일 났어 이거 그럼 내일 찍을 시즌 중에 당길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체크해봐 네 차이라니 말이야 어떻게든 방송 못 나가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야? 아 일 났네 아 일 났네 아 일 났어 아 일 났어 오셨습니까? 한 작가님 계십니까? 새벽에 장재용 작가님 만났습니다. 언제부터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집 앞에 딱 버티시는 바람에 피할 수가 없었죠.